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국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모세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시는 그 명령에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당신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자 이번에는 모세의 걱정이 뭐냐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모세의 걱정이에요 내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본 그 환상 이걸 혼자 본 거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지경이 되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고 뭐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표적 세 가지를 모세에게 주죠 표적 1, 표적 첫 번째 3절, 4절이죠 첫 번째 표적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양치든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좀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재미없잖아요 자 뭐가 된다고요? 네 뱀이 되죠 그런데 이거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죠 물면 죽는 바로 적사하는 그런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대답 좀 입을 꽉 다물지 마시고 대답 좀 하세요 크게 그래서 대답을 해야 좀 이게 슬겨할 맛도 나요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을 놓치면 뭐가 돼요? 지팡이를 놓치면 뱀이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압하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압하면 뭐가 된다? 사탄도 말씀으로 제압해버리면 뭐가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사탄을 제압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 뱀을 제압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잡아요 뱀을 독사를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나게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뱀은 뭘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뱀 잡을 때 여러분 뭘 잡습니까? 머리부터 잡아요 머리를 탁 잡으면 뱀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꼬리 잡으면요 바로 그냥 물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 뭘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야 이거는 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꼬리 잡으라는 말은 너 죽어라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막 박살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또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느냐 이것이 뭐예요 지금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머리 잡으면 그건 누구나 머리 잡아도 뱀한테 안 죽어요 안 물려 죽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도구가 됐다고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아도 죽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머리 잡아서 안 죽었다 이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표적의 목적이 5절입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여화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음을 일으키려고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표적은 신기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굉장히 강박해요 표적 하나 가지고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을 주시는데 6절로 7절이죠 6절로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 품에다가 손을 넣으면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병이 발생해요 손에서 나병이 나서 발생을 해가지고 막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지고 썩어서 나병은 손마디 마디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손마디에 막 썩어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도로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잖아요 자 나병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어떤 식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자 이 두 번째 표적을 주신 이유가 8절에 나오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럴 시대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는 거죠 자 표적은 표적의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표적을 못 믿은 사람이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을 더 광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광화되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표적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믿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몇 번째 표적이요? 세 번째 표적을 주시는 거죠 자 9절을 보시면 이 세 번째 표적이 소개되는데 세 번째 표적은 뭐냐 그러면 나의 강물을 조금 뜨다 땅에 부으면 나의 강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거죠 자 나의 강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물을 뜨다 부었더니 뭐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피는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뱀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요 뭐였습니까? 나병이었고 세 번째 표적은 피, 죽음을 말하죠 이 모두 다 뭘 상징하는 것들입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뱀에게 뭘 내려요? 저주를 내려서 뱀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니라고요?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주잖아요 나병도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의 결과물이잖아요 세 개의 표적은 이 저주로부터 이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 우리에게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을 일으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강박해도 이 세 가지 표적이면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같이 설교에 호응을 하면서 아멘 할 때는 아멘 하고 그렇게 좀 성도의 교통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팍스럽고 강박하고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표적 세 개면 표적 세 개면 좀 충분하다 좀 말을 해 주십시오 표적 세 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백성은요 그 세상 백성 애국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열 개의 이적을 쏟아 부어도 믿는다 믿는다 안 믿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믿기를 아예 거부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딱 받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여줘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 몇 개면 충분하다 세 개면 충분해요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거부한 사람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우리 게시록 할 때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걱정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걱정이 또 밀려와요 걱정 하나가 생기면 그게 해결되면 우리 마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걱정이 오는데 그 두 번째 걱정이 뭐냐 그러면 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모세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좋지 않다 말을 잘 못한다 은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선천적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은변이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최대의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고 뭐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실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나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점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약점이 아니고 뭐다 모세의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불신앙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의 기대치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나의 은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명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냥 말을 잘 못하던 것이 변화되어서 그냥 말을 청산유수가 쭉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명을 받은 후에도 자기의 약점이 개선됐다 안 됐다 그 10절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하고 뻣뻣하고 혀가 어떠하다? 둔하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으면 내 그 둔한 혀가 그냥 아주 유들유들해져서 그냥 말이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이 뻣뻣한 입이 그냥 이 근육이 잘 풀러가지고 그냥 말을 아주 유창하게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 줄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후에도 사명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약점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음변, 나의 실력, 나의 혀, 나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트집을 잡은 것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사명을 받은 뒤에도 이 약점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은 여전히 뻣뻣하고 해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이 약점 부족함이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불신앙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약점이 문제가 된다면 그 약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요 내 약점이 강점으로 쓰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약점이 강점으로 언제 쓰이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때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바울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 때문에 정말 주의의 일을 못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충분하다 왜 충분하냐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점 때문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했던 그 바울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줬더니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점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리워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됐다는 것이예요 왜냐?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나의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매일 체험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가끔 우리 설교자들은요 내가 좀 오늘 말씀 준비를 잘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 능력이 막 충만해 그리고 설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를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소위 죽 쓴다 그러죠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땀이 막 빼질뺄질 나면서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이 막 쏟아지는 것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약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것 그래서 결론입니다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핏과 박해와 공고를 마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강한 그때에 약한 그때에 약한 그때에 진짜 이렇게 오늘 진짜 재미없네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잠오세요 여러분 모세가 은변이 약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마 모세가 말을 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11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약점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11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다는 거죠 눈코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입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의 입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모세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이 아니고 뭐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걱정 세 번째 걱정이 나오는데 13절 이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뭐다 진짜 불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은변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런 핑계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 못하면 그 일을 꼭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대안을 찾으면 되겠죠 내 대신 말 잘해 줄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찾지 않고 자기 약점만 내에 세우는 사람은 그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다가 하다가 안 하면 설득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4절 하나님이 송을 낸다는 거죠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분노하여서 레이사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았냐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말을 못하면 아론을 내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아론과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래서 기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곁에 내 약점을 보완해 줄 동력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동력자를 세워서 우리의 약점들을 다 보완하고 광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이게 우리 직분의 원칙이에요 왜 교회 안에 목사 혼자서 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장노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런 사회자들을 세웁니까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직을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서 가져야 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동력자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어요 애국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은요 미디안 광량에서 살았어요 80년 모세가 사는데 80년 동안 살아오는 이 동안 40년은 애국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80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산가족 북한 사람 만나면요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반갑다 좋다 다시 와서 좋다 하지만 그 뒤에 괴리감이 생겨서 이게 뭐 형제인지 가족인지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늘 80년을 쭉 같이 살아왔던 누가 아론이 말하는 것이 모세가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에요 너는 그에게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아론 우리가 헬룩으로 따지면 아론이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의미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의미죠 모세가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화가 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막 자기 얘기해요 자기 얘기 베트남 놀러 갔다 왔던 얘기 뭐 했던 얘기 그러면서 또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어느 분은 설교를 시켰더니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설교를 하다 막 그러면서 온갖 그냥 시장에 있었던 얘기를 해대요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한 걸 여러분이 그대로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줄도 믿습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 이 지팡이는 뭡니까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지팡이죠 이 표적의 결과는 뭐다? 5절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은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을 일으킨다 이 믿음을 일으키는 표적의 지팡이를 잡고 사역을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지팡이를 놓치면 뭐가 돼요? 오히려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지팡이를 찾고 일을 해야 뭐가 따른다 표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18절 장인에게 가서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이 장인이 허락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장인까지 허락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불신앙이 뭐냐 두려움 걱정 넘어서 뭐가 오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바로왕을 두려워하죠 자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까? 애국사람을 죽이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이 다음의 걱정이 뭐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여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모세를 안심시키죠 그래서 20절 모세와 아내와 모세는 아내와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을 나기에 태우고 이제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손에 뭘 들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뭘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이 단어는 모페드라는 단어예요 모페드라는 단어는 이적 기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적이나 기사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이 모페드를 보고는 하나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행할지라 이 이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프예요 오프는 표적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좀 다른데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구분 없이 써놨어요 믿음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오프,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페드를 보고도 백성을 보내주지 않죠 그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뭐해서요? 환악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선포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자 22절이죠 이스라엘은 내 뭐다? 내 아들? 아들 중에서도 내 장자다 장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면 이방인은 차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장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자 22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마게하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을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리라 이 엄청난 이적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뭐해서? 강팍해서 완악해서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모세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가득 받아서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모세의 아들들에게 한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모세가 길에 숙소했을 때에 요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의 아내 25절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포피를 비워서 한례를 행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피의 남편이다 피의 남편이다 이 말을 하고 이 부인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모세 혼자 지금부터 가는데 모세의 아들과 모세의 아내가 언제 다시 되돌아오냐 그러면 1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도로가 다시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어려움은 뭐냐 가족의 반대에요 가족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원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26절 왜 아들에게 한례를 안 주었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 한례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세례 안 받았다고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왜 이 한례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한례는요 은약을 상징합니다 우리 구원이 뭐라고요? 은약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보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이 뭘 맺은 거예요? 은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하는데 한례가 그 은약의 표징이다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례를 행하게 하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모세를 말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의 산 호렵산까지 마중을 오잖아요 그래서 28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표적을 이런 이적을 주셔서 하고 다 아론에게 말을 전하자 29절 아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를 소집해요?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30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해요? 표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31절 말씀과 표적의 결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이 뭘 일으켜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다음을 듣고 머리 숙여 뭐였더라? 경배하더라 예배하는 데까지 표적을 보고 백성이 뭐했다? 믿으며 그랬어요 말씀의 표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추구합니다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흥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지면 표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면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져서 영적인 삶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신앙이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또 주일날 또 교회를 가야 돼 지난주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야 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매주 오게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교신자처럼 초파일 하루만 가면 성탄절 한 번만 오면 부활절 한 번만 오면 한 번 오는 것하고 52종 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표적을 일으켜서 믿음을 풍성케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이 광화되어지고 나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52주 중에서 52주째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신년 첫 주에는 좀 뜨거운 것처럼 보이다가 52주 되면 그냥 맹숭맹숭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난주 왔다가 또 간 것처럼 맹숭맹숭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막 깃듯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스의 말씀 한 기절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일으킨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인 왕국을 탄생시켜버렸잖아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환상을 보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명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꽁디꽁무늬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 부족함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점과 함께 일하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강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뭘 할 수 있어요 동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이 강점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약점이 강점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손에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지팡이를 놓치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된다고요? 뱀이 돼서 나를 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면 그 독뱀이 나를 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단을 제압하셔서 사단을 제압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을 제압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